안녕하세요. 어웨어의 노본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난 4년 동안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의 문화라든지 실리콘밸리가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더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 어웨어 팀이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제품을 제조하고 양산하고 배송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배웠던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드웨어가 주는 로망이 있거든요. 뭔가 손에 잡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웨어 미션을 먼저 공유해 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웨어는 저희가 하루에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숨을 쉬고 또 실내 공간에서 한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거주 공간이든 아니면 사무 공간이든 그게 사무실이든 병원이든 호텔이든 학교든 그리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대중교통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 안에 있는 실내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3년 반 전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 그거는 아시아의 문제 아니냐 중국에서 오는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아주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보시는 게 아직은 미약하지만 전 세계의 어웨어를 통해서 알아본 실내 공기의 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워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 문제이고 이게 왜 글로벌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제품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이나 상태 중에 저희의 생활 건강, 아토피라든지 숙면이라든지 집중력 등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세집중후군의 주범인 유기화합물 그리고 온도, 습도까지 그걸 측정을 해서 저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주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글로우는 저희의 두 번째 제품인데 어웨어의 약간 미니처 버전으로서 집에 있는 가습기나 청정기나 제습기를 꽂아 놓으면 아기들 방에 꽂혀 있는데 그 아토피 상황에 맞춰서 습도와 온도를 저절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 기기들이랑 연동을 해서 집에 필요할 때, 사무실에 필요할 때 공조를 하고 환기를 하고 사실 환기, 가습, 제습, 청정 이걸 잘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은 건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했던 실리콘빌리의 하드웨어 르네상스가 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이유는 PCH나 팍스컴 같은 애플과 HP, 델과 같은 데를 상대로 제조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에게 제조를 서비스화시켜서 하면서 아, 이제 스타트업들도 양산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죠. 그런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펄의 500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펀드들이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죠. 저희도 아주 고마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셔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하드웨어는 그만큼 자본이 예상을 할 수 없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너무 중요한 자본 집합적인 사업이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로켓칩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잘 아실만한 네스트라든지 오큘러스라든지 고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난 3, 4년, 5년간 많게는 3조원, 적게는 몇천억 원대에 상장과 멀지를 당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좋은 인재들이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조인하고 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하나 더 무브먼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크라우드소싱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 무조건 어? 너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니? 그러면 너네 킥스타트업 얼마 모았어?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았죠.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가 엄청나게 좋고 필요한 플랫폼인데 저희는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런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도움이 됐던 플랫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 제품과 서비스에 진짜 직접적인 고객을 만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킥스타터에 좀 뭔가 재밌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투자를 하려고 항상 이렇게 쟁여놓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회사가 또 다른 제품을 내놓는다 한들 그 회사의 고객은 아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스마트 아이스박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케이스들처럼 수많은 한 130억 원이 되는 양의 돈을 레이즈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고 회사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쫙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어렵다. 하드웨어 is hard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앤 드리슨 호로이트의 마이크 앤 드리슨이 소프트웨어가 다 집어먹는 세상을 얘기하고 또 하드웨어는 어렵다라고 금년에 판도 데일리라는 돈을 통해서 왜 어려운지 실패의 예들을 쫙 들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그리고 저희와 같이 글로벌 무대에로 막 제품을 만들고 배송을 하고 하는 수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기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고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드웨어가 어려울까라고 하면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양산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굴을 해서 프로토타입, 프로프 컨셉트 POC를 만들어서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이 엔지니어링 쪽에서 검증을 하고 디자인 팀이 디자인 쪽에서 검증을 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시점 즉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시점부터 최소 6개월이 걸리죠. 양산에서 배송까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리서치를 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양산 검증까지 하고 양산 배송까지 하는 그 과정을 나름대로 잘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링트리니라는 회사의 파운더가 얘기했던 아 제품을 만드는 건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건 마치 부품을 다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비행기 절벽에 땅바닥에 닿기 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다시 떠올라서 그렇다 보면 이제 다시 떠올려 잘못 만든 부분도 있을 테니까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떨어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속의 과정이다.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사실 그 하드웨어의 특성상 아 그 스타트업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 PRD를 다 작성을 해놓고 그거를 저희 컨트랙 매니팩처한테 보내서 요거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하드웨어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달릴 수 있었던 중의 하나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두 개를 잡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희가 저희의 속도와 품질 저희 제품의 아이디에이션에서 양산, 배송 그리고 나온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간단하게 공유를 하면요. 이 하드웨어를 처음에 프로토타이빙을 할 때 많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아두이노라든지 레즈베리 파이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최대한 빨리 아두이노와 레즈베리 파이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양산 가능한 바로 직전 프로세스까지 태워서 제품으로 룩스라이크 제품을 만들어서 과연 그거를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커스터머를 언제 찾을까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위부터 밑에까지 저희는 사실 웨어러블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딸과 그리고 제 공동 창업자의 자녀분들이 아토피와 천식에 시달리고 있어서 우리가 어딜 돌아가야 되는지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웨어러블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낼 거는 집 안에 실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환경을 모니터하는 거에 더 윌링뉴스 페이가 크더라 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빨리 움직였죠. 저희가 운이 좋아서 뉴욕에 있는 텍스다스에 조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수제로 만들었던 50개의 베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만들기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텍스다스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서 세일즈를 하고 언제 이 베타 제품이 나올 테니까 얼마에 살지는 그때 알려줄게 하면서 올렸죠. 그래서 한 두 시간만에 저희가 다 솔드아웃을 했는데 결국에는 베타 층에서 저희가 지금 이 장면은 뉴욕에 있는 한 저희 베타 유저가 저희가 실제 손으로 배달을 해서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쪽 레벨에서도 우리 팬층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어떻게 생긴 제품 어떻게 가치를 주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사겠구나 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대신 그게 그냥 프로토타입 수준이 아닌 양산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제품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달에 텍스다스를 졸업하고 5월 달에 런칭을 한 다음에 약 5개월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12월 달에 배송을 전 세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 어웨어 팀이 다시 돌이켜봐도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제품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워서 지금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중국을 안 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드웨어를 창업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도 중국은 마치 매직 블랙박스 같았어요. 뭔가 중국으로 보내면 어디 공장을 통해서 제품이 뿅 하고 나타날 것 같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조 파트너를 고르는 시점에서 느꼈던 건 속도와 품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는 특히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RD를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제조한테 보내면 거기서 3개월 안에 저희가 원하는 제품 원하는 품질의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의 PRD는 거의 매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는 PRD에 있는 리컬먼트를 만약에 중국에 있는 공장에 저희가 준다고 하면 중간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리컬먼트의 체인지를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해줄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원했던 시간 내에 배송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저희 제조 파트너를 찾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제조 파트너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 되는 게 상당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조사인데 최소 300만 대 이상의 제품을 한 30개의 회사를 위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 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가면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약 299번째 운 좋으면 아니면 300번째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것만이 중국은 너무나 많은 양의 제품을 너무나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답만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금영에서부터 양산까지 양산에서 배송까지 저희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고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저희 팀 한국팀이 있었고 그 저희만의 어떤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실리콘밸러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속도와 품질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부러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가 짧지만 꼭 한국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 창업을 하는데 한국 제조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도 많이 했고 저희 팀도 많이 했고 해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품이 양산할 준비가 돼서 양산을 해서 배송을 한들 잘 못 팔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죠. 근데 사실 브랜드라고 하면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거였고 저는 여기서 제가 브랜딩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느낀 건 과연 어떻게 하드웨어 창업이 브랜딩을 했을 때 우리는 도움이 되더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게 그냥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 커피 브랜드예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커피 브랜드를 살까라고 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나는 이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산다. 결국엔 수많은 잡음 노이즈 중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우리 회사가 나아가자 하는 방향과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거를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브랜드 피라미드를 내부 팀 내에서 저희가 마케팅 팀 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것은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면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부터 쭉 올라가서 그게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어떤 의미 예를 들면 저희가 온도와 이산화탄소를 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환기를 아는 데 필요한 거고 아토피가 피부에 있을 때는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세먼지가 알러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천식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베네핏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엔 저희의 탑오더 피라미트에 어웨어의 탑오더 피라미트에 있는 느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그 느낌 있죠 그 좋은 느낌을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게 저 윗부분에 있는 거고 이거는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팀이라든지 브랜딩팀이 도와주면서 모든 팀 전체가 우리의 브랜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톤으로 가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과연 이렇게 사람들한테 브랜드 인지가 돼서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품을 사지만 제품을 사서 언박싱을 하고 제품을 써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회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고 이 일련의 루프를 다 통틀어서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는 점수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의 총점이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웨어라는 이름을 만들 때부터 지금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 팀을 운영하는 데까지 제품을 물론 제품 개발과 배송 양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피라미드에서 팀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들이 쫙 나오면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어떻게 고객을 대응하든지 고객이랑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브랜드의 하나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브랜드와 그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디자인과 마케팅 브랜드는 하나의 골이기 때문에 내부 팀에 사실 하드웨어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기에 내부 디자인 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창업만큼 빨리 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내부 디자인 팀이 있을 때 산업 산업 디자인부터 그래픽 디자인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더 이상 강조를 할 수 없는 저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10명 정도 그리고 서울 어피스에 10명 정도 있는데 각각의 팀에서 필요한 인재 즉 저희가 서울 어피스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 어피스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비용 절감보다는 서울 내에 제조팀 엔지니어링 팀 디자인 팀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마케팅 팀이 있고 엔지니어링 팀이 있고 디자인 팀이 있고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미션에 맞춰서 사실 저희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인재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스타트업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대신 저희가 하고 싶은 미션에 그거를 확실히 믿고 그거 열정이 있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여러가지보다 저희랑 그 조그만 팀이지만 성장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릴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제 시간에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는 리크루팅에 쓰는데 그것만큼 대표가 해야 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대표로서 더군다나 더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야말로 장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양산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커스터머 석세스까지 과연 소위 말하는 론게임 장기전에 장기전을 할 준비가 돼있는 팀이 하드웨어 스타트업 에는 너무 중요한 거고 마인사트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실리콘벨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그로스 핵이라고 마케팅을 정량적으로 돌려서 그로스 해킹을 하는 너무 중요한데 하드웨어 창업으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창업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과연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지 하드웨어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이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트로이하고 퍼하고 좀 남은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었으면 바람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